이사회에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사회에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뭐 찾으실려면 찾으시구요 이사회에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이사회에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위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움직여서 선교를 가지만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내 개인은 영적인 누림이 되어져야겠죠 구체적인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준비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메시지를 마치고 나면 썬데이 팀 웬지데이 팀 이렇게 한번 모이세요 썬데이 팀은 대학 수련회라고 해야 되나요 대학 캠프에 대해서 구체적인 스케줄 짜고 웬지데이 팀은 BBS에 관해서 구체적인 스케줄을 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되냐면 호텔 등록을 했을 때 누구누구가 룸메이트 될 것인가까지 다 짜고 가야 돼요 어느 정도 준비해서 가야 되냐면 아침 점점 저녁 메뉴 뭐 먹을 것까지 다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인도 통역 아이들 관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잘 하실 줄 믿고요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는데 갱진함이 올라가는 거죠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는데 우리가 인간이 준비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첨구하실 것은 우리는 이 사역을 평생 할 겁니다 내년에도 합니다 후년에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많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혹시 올해 여름에 가는 게 너무 무리다 싶으신 분은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내년에도 갑니다 20년 후에도 나바호는 우리 갈 겁니다 평생 할 겁니다 나바호가 다 복음화 된다 옆에 다른 쪽으로 갈 겁니다 한 번 됐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합니다 작년에 우리에게 이 나바호족을 소개해 주신 김성열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 계속 지속할 거죠? 물어봤어요 너무 공수표 날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속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영적으로 무장해야 해요 제가 CCC 생활을 좀 했었다고 했잖아요 대학생 때 전국 수련회를 마치면 거지 순례전도를 갔어요 거지를 표현해야 해요 왜 거지 순례전도냐 누가 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지갑을 다 뺏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갖고 와서 순례전도를 떠나기 전에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압수를 해요 이제부터 돈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박 5일, 5박 6일을 시골에 도시 학생들이 한 산동네나 어촌이나 이런 데로 배낭을 메고 전도를 가는거죠 아까 우리 김세훈 전도사 타이어 펑크난 얘기했는데 순례전도에서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달라져요 둘씩 짝지어 집집마다 방문하고 왔다는데 누구는 고기 먹고 오고 누구는 물벼락 맞고 돌아오고 막 이래요 한국의 여름이 얼마나 뜨거워요 산을 넘어가는 데 너무 더운 거야 차를 세웠는데 돼지 실어 나르는 차가 섰어 시골 아저씨가 너무 순진한 표정으로 어디 가요 타셔요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이 루어로 파이머가 어디 가요 돼지는 하나도 없는데 돼지 똥이 그대로 있는데 저도 얼굴이 시커멓지만 나름대로 까탈스럽거든요 저는 안 탔어요 내가 차라리 산 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안 타겠다고 안 탔어요 사실 도저히 못 걷겠다고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차가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서울에서 서울에서 휴가 온 승용차 한 4대가 오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에서 저희들이 학생들 어디 가냐면서 안 타는 사람들이요 돼지차 안 타는 사람들 그대로 에어컨 나오는 세단 타고 갔어 다들 다 마치고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금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도 누리지만 세밀한 하나님의 발걸음도 체험하게 되고 이번 캠프가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을 가져야겠죠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무엇부터 응답 받느냐 믿음 많은 걸 쓰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난 믿음이 좋아져야 한다 잘 믿고 싶다 무엇을 믿냐는 말이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 같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잠시 후에 쓰겠지만요 우리 교회가 캠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미션하는 거예요 안 가시는 분들도 같이 응답받는 겁니다 보내는 자, 가는 자, 보내는 자 모두가 함께 응답받아야겠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이제 200% 완전 믿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사람에 대한 믿음 누가 가느냐 거기서 우리를 누가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굴러가는 돌멩이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돌멩이 하나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떨어질 수 있는데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히 원색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미국의 최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선교를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냔 말이죠 떠나는 순간까지 봐야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자가 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A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현장에 A를 만날 A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계속 기도하세요 지금 집중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사인 줄 때 기도하세요 큰 사고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사인 줄 때 기도하세요 금요일 당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도 전사님들은 현장만 사모하셔서 당회하는데 거의 안 오셨어 보통의 저의 캐릭터라면 안 오셔서 당회를 안 하면 저는 감사해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여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원네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세요 그날 떠나는 날 저 인간이 왜 왔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그 사람을 왜 안 왔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현장에 문의되는 벤슨 목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현장에 우리와 함께 사역할 인디언 제자들을 놓고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시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어진 시간이 6월 10일 주간 일주일 이틀 동안 대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틀 동안 어린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혹시 가는 길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서 시간이 단축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일주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하셨다면 하루 동안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자꾸 농담, 우리 농담 비슷하게 김세훈 조수자 타이어 펑크난 얘기만 하는데 펑크나서 하루 딜레이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에게 물어보라니까 뜨거운 태양을 해서 하루 고생한 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서론이에요 하루 길에 서있다가 고쳐주는 차 와서 고치고 온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룻밤 거기서 자고 왔어요 그 사이에 일어난 만남의 축복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으로 장소에 대한 믿음 현장에 대한 믿음 박성수 목사님 교회는 코만치족? 아파치족을 이름하여 분양받아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역시 그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캐릭터 상 한 번 맡으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 교회에도 승용차 두세 대가 다니다가 지금은 버스 대절에서 간다잖아요 우리 나바호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제리 모실 때까지 지속합니다 나바호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바호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좀 참고하실 거 아파치는 미국이 서부 개척할 때 최고로 거칠게 반항했던 종족 나바호족은요 마지막까지 버틴 족이에요 나바호는 그 영화에 나오는 종족이 나바호족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거친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질긴 사람들이에요 나바호가 항복하고 인디언 이거 뭐죠 그거 말살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인디언 그게 끝났어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100% 믿는 게 아니고요 200% 믿어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어야겠죠 지금부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얼굴 볼 때마다 행복해요 진짜에요 여러분 보통 교회 장로들이 장로가 나와서 이런 거 안 합니다 다 팔짱 끼고 있지 안경 코에 걸고 그런다고 되나 호텔은 어디지 않나 애들은 왜 가냐 사원하면 어쩌려고 간섭만 하지요 아무도 다서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보세요 호텔 찾아보는 거 예약하는 거 설명하는 거 끝나고 통역하는 거 대표기도 한 명씩 했더니 대표기도도 하는 거 그 사이에 칠판 지우고 메시지만 하시면 돼 중요한 건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감사한 건 그 모든 걸 할 때 장로님 얼굴이에요 행복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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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해도 지금도 똥 씹은 표정 하는 분들이 계셨네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미국을 보고만 하는데 왜 안 행복합니까 여러분 마음은 뭐가 이렇게 꼬여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갔다는 말은 감사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한국말에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을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인이 말하는 사람이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을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경복궁 앞에 있는 분이 남대문이라고 우기면서 서울 진짜 가본 사람이 그게 광화문이라고 말할 때 말썸해서 이기는 거죠 나바호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나 앞에서 설명하고 브리핑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완전 여행사 가이드야 지금 거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저는 나바호 사역을 작년에 체험하구요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담았냐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중직자 임직식 때 축도를 벤슨 목사 시켰잖아요 축도를 벤슨 목사 시킨 것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맞아 죽을 놀이 됐어요 류 목사님이 저한테 사적으로 말을 잘 안 거시거든요 그 날 임직식 순서가 진행되는데 저를 툭 치더니 툭 치더니 축도 누가 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벤슨 목사 시켰고 벤슨 목사 시켰고 벤슨 목사 시켰고 벤슨 목사 시켰고 저 벤슨 목사 시켰고 저 벤슨 목사 시켰고 저 벤슨 목사 시켰고 그 때 한 마디 해 주지 너 그러면 큰일 난다 한 마디 해 주지 좀 그 때 한 마디 해 주지 한국의 상임위원들 다 섭섭하고 미국 총회장들 역대 총회장들 다 섭섭하고 그래서 모든 대신 한국, 미국, 미국 다 죽었다고 다 죽었다고 RCA 때 제가 숨어 다닌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전날 총회장 대신 어떤 목사님은 송민규 이 교만한 시켰고 3일 내내 RCA를 다니시더라고 이게 나를 무시했다면서 오죽했으면 오철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가서 네가 사과를 좀 해야겠다 벤슨 목사를 잡아야 잡는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맛을 보는 사약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대학팀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번에 가서 그 교회나 그 현장에 인터넷을 깔아주고 오자 이 얘기를 했어요 브랜드를 뭐로 하든지 타임워너를 하든지 뭐 하든지 깔아주고 월페이 우리가 내주고 그 사람들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캠프하는데 제일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셔야겠죠 전도 캠프 우리 메시지 10년 넘게 들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내야 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만남도 중요합니다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도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마음에 와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캠프의 의미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며 그러나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작년에 갔다 와서 우리 마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하유리만한 꼬마 아이들이 부모 없이 집 마당에서 강아지하고 놀아요 인터넷이 안 되는 동네 혹시 아이패드가 있어도 와이파이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게임만 합니다 부모에게 방치되고 부모가 집에 없어요 그 아이들 그대로 큽니다 은수 하나 나이대는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그 아이들이 그대로 큽니다 다른 놀이문화가 없어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중학교 초반 돼도 애들이 마약의 맛을 보기 시작해요 그대로 10대가 됩니다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서로 뭐하고 놀겠어요 이름하여 불꽃이 튀는 거예요 스무살 되기 전에 다 애 하나씩 배잖아요 작년에 봤잖아요 고등부 모임을 하는데 여자애들이 다 애 한 명씩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벌써 6대, 7대를 걸어오면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랜 몇 대를 걸치면서 이미 그 세대들은 마약을 하면서 아이를 베고, 마약을 하면서 아이를 베고, 마약을 하면서 아이를 베고, 애 나누고 놀고 놀고 나가고 이게 지금 그들의 문화로 뿌리내려져 버렸어요 미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원래 이 땅의 주인이 그들이거든요 최고 쓸모없는 뜨거운 땅에다가 몰아넣고 생활비 주면서 마약 먹게 만들어 놓고 딱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 죽인 숫자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인디안 죽인 숫자가 미국의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덮고 있는 거지요 통계적으로 보면 암암 얘기할 때 죽은 인디안이 5천만 명 이상이라고 해요 그게 영적 문제가 되어서 무너진 삶이 되어서 이미 수대를 내려오면서 딱 고착됐버렸어요 가장 무서운 거 아이들이 꿈을 꾸질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컬레지를 가봐야 소용이 없어 졸업하고 할 게 없으니까 오늘 하루 대충 사는 거예요 이름하여 완전 흑암이 덮여 있는 거죠 그곳에 우리가 빛을 비추러 갑니다 아멘이세요? 영적으로 무장하세요 긴장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지만 진짜 전쟁터 나갈 때는 긴장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보다 더 우상을 깊게 섬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메시지 했던 거 기억나요? 내가 메시지하고 내가 기절했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김승희가 통역하고 나서 나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한국의 역사를 얘기하면서요 부대찌개가 어디서 나왔는가 미군들이 버린 소세지를 갖고 찌개를 끓여 먹었다 사람 몸에 이가 너무 많아서 DDT라는 약을 몸에다 뿌렸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나라 소망이 없던 나라 전쟁이 나서 다 부서지고 완전 우상국가 그곳에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에서 지금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됐다 나바호의 성령이 역사에서 여러분의 자녀는 세계 선교를 할 것이다 나바호의 성령이 역사에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할 것이다 작년에 울고 난리 났었어요 작년에 다 울고 난리 났었어요 벤슨 목사가 그때까지 나를 약간 째려보고 있었거든 그 때까지 나를 째려보고 있었거든 기억나시죠? 제가 렌넌드 대회 갔다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라직 수술을 하고 뜨거운 태양을 보면 안 되는데 강제로 끌려가서 불가학력적인 은혜로 내가 거기까지 끌려가서 밤에 말똥말똥 깨어있다가 낮이 되면 너무 졸려가지고 모든 사람 캠프 나갔는데 나는 차에서 잤잖아 벤슨 목사가 오며 가며 자는 나를 보고 계속 째려봤어요 그날 이후로 달라지더라고 사람이 처음으로 수요회의별 끝나고 나보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게 우리 첫 만남이었는데 빛이 비춰집니다 빛을 비춰라 갑니다 우리가 움직이지만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러가지 준비하는 것 같지만요 캠프의 주인, 선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타이어 안 터져요 아무도 배탈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받은 모든 훈련을 종합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전체가 함께 갑니다 전체가 다 살아납니다 안 가시는 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응답은 같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며 함께 응답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메시지가 계속될 건데 오늘은 좀 이런 나의 영적인 준비,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겠죠 항상 확인하고, 항상 누리고, 항상 도전할 것이 있어요 부활 메시지 천명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미국의 땅 끝이 있자면 그곳이겠죠 항상 확인할 것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가지도 않았는데 문제에 사로잡히면,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아직도 안 왔는데, 문제에 사로잡히면,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요일부터는 내가 밥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밥을 하면 조수는 김세현 정도서 해야겠죠 그래서 세윤은 다른 것들을 해야겠죠 3일 내내 요즘 유행하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짜파구리를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에요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만남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라면들을 만나고 저는 자취생활을 4년 한 그 짬밥을 가지고 라면을 끓이고 그래서 제가 학생에서 라면을 만들었을 때, 김세현 전도사는 백마부대 출신으로 산 고지에서 반압에다가 라면을 끓이던 그 실력으로 끓이고 아무것도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그리고 라면까지 떨어졌다, 굶으면 되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정 라면이 있는데 물이 없다? 생라면 뜯어 먹으면 되지 아니,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건 어떡하고 저건 어떡하고 아이고 큰일 났고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큰일 났고 뭐 이러면 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확인할 거 아무 문제 없다 항상 누릴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확인하시고 항상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도전할 것 성령 충만해 도전하는 것이죠 이 부활 메시지의 키는 땅끝입니다 바울이 땅끝의 메시지를 붙잡았더니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운동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자기 컨디션을 끌어올려요 마치 그것처럼 이제 우리 중요한 선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초 상태를 끌어올리세요 최고의 상태로 만드세요 부활 메시지 천명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주일 토요일 밤에 뭐 해야 되겠어요 주일 아침에 뭐 해야겠어요 강단에 메시지 하기 전에 뭐 해야 정상적인 목사예요 오직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토요일 밤에 주일을 앞두고 드라마 충만하길 바라십니까 얼굴 표정관리 딱 하고 드라마 충만해서 준비된 메시지 하면 성령이 참 기뻐하시겠죠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LA에요 운동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제가 말해 김성호 목사님 오셨을 때 솔직하게 자기 영적 상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시간 토요일 밤이 한국의 KPGA 골프 중계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주는 시간이래 그 분이 설교 준비는 다 해놓고 토요일 밤마다 인터넷 열어놓고요 골프, KPGA, 한국 골프 중계부 새벽 2시까지 모시는 거야 옆에 사모님이 속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고 성도들하고 영적으로 소통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목사한테만 성령축만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영적 상태 만드세요 가는 사람 다 아멘해 빨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영적 상태 만드세요 이럴 때는 끊을 거 좀 끊으세요 정말 선교하길 원하면 사람하고 붙인 사람을 좀 멀리 하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겪어봤잖아요 자기의 약점을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세요 성령축만 속으로 쏙 들어가세요 갔다 와서 타락하는 날을 만들게 제가 아예 강담 메세지에 이번 주 말씀은 일주일 동안 정신으로 드라마 보기 뭐 이런 거 넣을게요 대학교에 가서 메세지 할게 하루에 두 시간씩 인터넷 하고 오기 가기 전에는 영적 상태 맞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는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최고 수준으로 건강까지 만드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4등전 2장 1절 갑니다 갑니다 갔는데 성령이 미리 역사해 있어요 가가지고 첫날 겪어보고 밤에 모여서 큰일 났다면서 금식기도 하고 이게 아니고 갔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마음은 다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깔아준다고 하니까 싫대 자기들이 깔았대 광케이블이라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가서 급하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강구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하늘군대 믿으신다면 그런 존재를 정말 인지하신다면 보내세요 기도 세게 해서 아파치 쪽에 가는 하늘군대도 나바오로 다 보내세요 혹시 우리가 터질 타이어가 있다면 아파치 쪽 가는 길에 터지겠다고 기도하세요 주의 사자를 다 모아서 다 부르세요 결론입니다 원네스죠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대 원약의 사람이 원네스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원네스 생각하시고 원네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냥 이벤트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냥 돌아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한 이 앞에 이틀은 현지에서 렘넘스 사역을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훈련을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좀 참고할 것은 벤슨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단임 목사가 아니라는 것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가 지교회를 막 바로 열 수도 있죠 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완전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는 썬데이에 떠나는 분들 이쪽에는 수요일에 떠나는 화요일 밤에 떠나는 분들 이렇게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만큼은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 나바호 버림받은 인디언 보호구의 현장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도단성에 보내신 하늘 군대를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 이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축복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선교를 결단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중심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땅 끝이 있다면 그곳일 것인데 땅 끝에 가서 증인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 광야로 빌리베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저 사마리아 성으로 빌리베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통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캠프에 축복을 누립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를 결단한 귀한 제자들이 오늘부터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최고의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움직이는 모든 팀들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현장에 기적의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미리 앞서 파성하시며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버림받은 현장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15개 나라의 선교에 문이 열렸던 것처럼 또 선교에 문이 열렸던 것처럼 또 선교에 문이 열렸던 역사에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변화되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아주 강한 역사하심이 복음 없는 재앙지대를 바라보며 전도자의 발걸음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위에 기도로 함께하는 온 성도와 교회위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저 현장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